자, 육전을 한 번 만들어봅시다 우리 우리 얇아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망치라서 없을 수가 없어요 화면을 들어주세요 자, 이게 엄청 부르겠어 근데 어쨌든 망치로 재미있는 고기 구멍 나있죠 아주 자, 소금, 소금 뿌려주세요 네 얼마나 뿌려야 되는데? 알았어, 뿌려주세요 나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부터 육전 없다 나 육전 먹고 싶으면 고기 망치 사와 아니, 이제 하는 법 알았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뭔가 굉장히 영상 각도 그렇고 너무 비밀해 음식 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아까보다 망치질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어 자, 다 했다 자, 일단 1단계 완성 자, 고기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끝! 자, 2번 3단계를 갑시다 으쌰 줄꺼풀 자, 2번 3단계 이상한 거 맞아? 너 안 해먹고 없어, 집에서 응 내가 해먹어 봤으면 내가 했지 나는 잘 몰라 얘는 처음이라서 힘이 들어갔나봐요 아주 그냥 빵 투자 네, 맞아요 직접 하시지 그랬어 처음이라서 고향이 아주 거의 무슨 집에서 하고 있을 때 좀 도와주시길 그랬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2단계 끝! 네, 이제 계란을 풀어줬고요 기름을 좀, 어차피 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부어서 자, 해봅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여기다 물 구우면 될지 아아, 물 구워 얼만큼이야? 나도 몰라 일단 부어봐 자, 계란물을 묻히고 넣어볼게요 네, 조금씩 조금씩 하십시오 자, 옆에서는 기위치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초양고추 형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전이 밀가루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계란물을 묻힌 다음에 밀가루를 묻히고 그리고선 굽는 거 아닐까요? 전할 때는 뭐 일단 해보고 다시 해볼게요 안 되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시골 가서 전 부칠 때 계란물을 해서 주면은 내가 이렇게 밀가루를 해서 아니지? 아닌가? 반댄가? 밀가루를 먼저 해서 계란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대요 ﷺ 맞을걸요? 저도 저도 제가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나도 맨날 저리는 했던 거 같은데 사공이 많으면… 오..지글지글 소리가 안 나요 X겠어요. 어? ㄷㄷ 역사용 안합니다. 뭔가 이렇게 대고 되는 거 같은 비주얼은 있어. 배고프다. 귀엽네. 저 킹마다 표정 보세요, 여러분. 저게 진짜 얼굴입니다. 이거 맞아요? 생각하던 비주얼 맞아요? 오! 맞는 것 같아요! 냄새는 뭔가 그럴싸하해 집에 간장이 있나요? 있어요 만들어져 있구요 생각해서 혹시 하나만 더 꺼낼 수 있나요? 따로? 아! 간장에다 쏙쌀하려고? 네 오! 아주 그럴듯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있어? 웨킹같은거? 귀엽고 원래 독사들이 당해주는거 아니에요? 아! 독사들이 당해주는거 아니야? 웨킹 얘기한거야? 웨킹같은 소라 웨킹이니까 더 익혀도 되겠지? 웨킹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크면 너무 끓여줄걸? 오! 좀 더 그 뭐라고 그러지? 너무 질겨질걸? 어? 그래서? 많이 좋아해요 웨킹이니까? 요거지? 구급제품 웨킹이니까 다가가가가가 저 입장에 타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아니까? 타고있어요 하하하하하하 동갑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어 보이는 것도 찾아볼게요, 여러분. 어떤 요리가? 중화요리 이런 건 아니죠? 일단 내가 맛있어야 되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고, 양념게장? 양념게장은 쉽다고는 하는데, 다 기름이 그렇다고 하는데,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먹네요. 단장게장? 단장게장은? 하긴 근데 그럼 하는데로 바로 못 먹지. 그쵸. 이게 있어야 되니까. 소통 2, 3일에 따로 먹자. 뭐가 있을까요? 한식? 내가 좋아하고, 만드는 게 좀 재미있어 보여야 되고. 도대체 망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건 아니죠. 집에서 망치가 어디 있었어요? 일찍에서 물건을 샀는데 망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그릇. 간으로 먹자. 어우, 납붙하네. 스팸타올은, 구멍이 너무 더러워서 사용한 거고. 간장. 고추장. 고추가루가 넣었나요? 고추가루가 안 넣을 건데요. 단장 넣어주세요. 딱 짜게 먹어요. 네. 여부사항이 참 많습니다. 와... 에이프리시럽을 찍는 게 생각보다 살짝만 이 책에서 찍을 건가요? 이 책은 그냥 완성본을 찍겠습니다 딱히 기대되지 않습니다 먹는 걸 찍어야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일단 먹자 그냥... 먹는 것만 찍고 바로 넣을 건데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는 출연해도 되죠? 네 안 될 걸 보고 있어요 계속 계속 출연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그냥 그럼 그럼 자 육전 한번 맛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어때? 소스가 맛있어 그래서 간이 딱 맞아 괜찮다 넌 나와도 되잖아 넌 나와도 돼 근데 자주 나오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육전을 해 먹어요 결국 나왔어 불러해줄게 불러해줄게 그래야 불러해줄게 아니야 나와 아 아파 먹는 거 찍고 자 별에 별걸 다 만듭니다 다음에 나 즐겁고 신나는 걸 준비할게요 자 미스키 넣었지 않나 이따 먹어 진이 빠지는 관계로 Face Bye 아이씨 이제